오늘은 신문이 왔네 우리 웬만한 신문도 한번 볼까? 좋아 가면 장기 보는거죠? 우리 망돌이 약간? 생일이 약간 약간 아까 전에 깨끗이가 물 쏟아가지고 약간 삐쭉삐쭉하니 양해 부탁드려요 이상쯤 변비 나 변비인데 저거 사야겠다 너는 밖에 안아 우와 염렴팩 공부 쉬어진다 학원 많이 학원? 나 다니는데 잉크도 다녀? 응 나 다녀 잉크 다녀 우와 퀴즈카페다 다음에 가볼까? 다음주에 내용은 대충 요렇게 오 아 슈트키즈카페인가? 근데 이중에서 얌얌팩 슬라임이 제일 많이 왔어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가서 제일 많으신 분이 맞아 이 메이크업 샵 화장하면 지우지우 싫어진다 이중처럼 이런 느낌으로 했네 너무 예쁘다 그니까 그라데이션도 있어 우리 그러면 얌얌팩 슬라임 가보자 좋아 우리는 한산은 공짜래 좋아 그러면 이동 간판이 있어? 어 얌얌팩 슬라임 카페 있어 카페인가? 오 정말 좋겠는데 자 한번 들어가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? 신분지 먹고 왔어요 오 많이 또 모으셨네 우리 단골인가 봐요 처음이에요 셋 넷 다육 일곱 일곱 빼면 빼기 7,000원 냈습니다 빼기 7,000원 우선 이거 갖고 있으신 이거 저한테 주세요 좀 이따가 제가 결제해 둘게요 가서 슬라임 만들고 물고 하세요 네 우리 그러면 클리어 슬라임은 어디 있나요? 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아 여기 두 개 있어요 자 나눠줄게요 혹시 몇 명이세요? 한 8명이요 혹시 돈은 안 돼요 계좌이체 하나요? 네? 계좌이체 네 계좌이체 해주세요 누구 엄마가 해주는 노을이 엄마가 쏜다 오 노을이 엄마 오 딱 8개야 딱 8개 남았네요 자 요거를 조금씩 남아줄게요 응? 한 명이 없어 나 여기꺼다 학생이 노을이랑 학생이 노을이랑 아닌데? 얘네 다이아미가 여기 있어야 되고 다이아미가 여기 있어야 되고 아 여기 얘랑 이런 거 보고 여기 백승생 인형 이학생 인형 오 딱 맞다 그리고 요스 아 뿌이야 나눠주세요 자 이거는 싸우지 마세요 다 똑같이 나눠주니까 이걸로 싸우는 사람이 꽤 많아요 다 하고 올게요 뿅뿅 자 요렇게 슬라임이 요렇게 클리어는 총 6개 되고요 요거 바나나 슬라임은 두 개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각자 앉아 볼 거에요 이렇게 고리를 좀 주세요 우와 요게 곰 진짜 친절하다 그러면 클리어하고싶은 사람이 되죠 다이아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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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파츠 덮고 오세요 우와 귀 기있네 그냥 그냥 자 파츠를 조금씩 담아서 사용해봐 이쪽에다가 어 두 명씩 우선 여기 파츠 넣어보세요 여기 짝짓끼리 해도 돼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다 하고 올게요 뿅 우리 조금만 보여주자 그래도 그냥 이것도 그냥 깨지는 금을 좋아하니까 나는 슬로파워다 오 놀이 놀이 놀인가 이제 어떻게 줬지 손으로 해요 손으로 해야죠 뭘로 하겠어요 오 느낌이 약간 생모래를 추가하니까 예뻐 생모래 한번 금색 이거 엄청 예쁜데 파는 거 같다 파는 겁니다만 아 그래서 귀야 우리가 파는 데 와서 놀고 있잖아 아 아 내가 너무 정신에 팔려서 으 너무 이거 예뻐요 나 통증이 이거 너무 땅땅해 아 맞아요 원래 그거 넣으면 좀 땅땅해져요 엥 그 이거 해 아 이거 주면 되겠다 다시 버리고 아이 나 근데 클리어 말고 내가 또 흰색깔 신나임 하고 싶은데 아 그럼 팽이가 이거 해 아니 이거 말고 이거 아 이거 이거 그러면 이걸 좀 내 아니 솔직히 이거 너무 너무 좋아요 솔직히 이거 반할만해 반해 그냥 오 너무 똑같은디 회의는 특별히 흠 양보를 했으니까 좀 더 많이 줄게요 우와 부럽다 난 노랑색에 노랑색 축하 으악 이거 어떻게 따는 거지 아 이거 그 다음에 나는 노랑색 생물에 네 자 그럼요 이제 다른 친구들을 못 구해줬지만 다가오봐요 뿅 자 다 만들었는데요 서비스 좀만 더 주시면 안 돼요? 네 그래 그러면 노랑 깨기가 여기서 주인공이지? 네 우리 깨기한테 좀 줄까요? 네 그럼 다른 친구들은 속상할 수도 있으니까 상황이 만드는 방법을 보여줄게요 지금 진짜 어디서 할까요? 저기서 할게요 저 여기 궁금해서요 다 다 얼마나 한거 없나요? 여기에 물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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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뿔 액티베이터만 있으면 돼요 처음에 물풀 물풀이죠 이 쪽에다가 초과를 잔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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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쫀득 잔뜩 잔뜩 사이다 요거는 물이랑 물은 물뿌려는데 살짝 양이 비슷해야돼요 좀 더 넣어줘 많이 만들자 잘 됐어요 네 아니 노리랑 깨기 만들거잖아요 그래도 많이 해야죠 이정도 됐어 됐어 그 다음에 저어주면 오이 형태가 나오거든요 액티를 너무 많이 나오면 한 번에 멈춘단 말이에요 이거를 손반쪽을 이거 이 콕딱지 같은 것들을 떼가지고 어 여기 안에 있어요 어 이건 한번 이건 제가 할게 이건 제가 할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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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 있어요 만드는 과정은 좀 험해요 만드는 과정은 정글에 멋지게 네 어 액티를 많이 먹나 일단 노른 슬라임을 만들었어요 일단 노른 슬라임을 만들었어요 5분 가졌고요 자 한 번에 요 슬라임은 이제 어쩌지 반 나눠 반 나눠 반 나눠와서 한 번 꾸미는 과정을 이번엔 보여드릴게요 오 오 신랑이 어 너무 굳었는데 글리세린 좀 이따 좀 놓자 좋아 좋아 글리세린은 이걸 녹이는 성분 글리세린 가져올게 지금 깨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져 온답니다 왜 안 돼 나도 그거 쓰네 그거 정체 모를 오 오 이게 되게 예쁘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 지금 이렇게 놀이가 한 번 해보는 겁니다 놀이 형 이렇게 해서 이거를 주신대요 자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